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. 감치 좋은 곳으로 다가 오늘 일을 다 왔습니다. 오늘도 안전하게 잘 해보겠습니다. 일단 터팡자리 부분에 권력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치우고 있어요. 툴관이 권력 돼서 안전기를 치워놓고 터팡이를 하겠습니다. 터팡이는 주로 전기하고 통신이고요. 풍암이 있어서 오늘 만만치 않은 그런 터팡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장님 저쪽 문 좀 따봐요. 어허이 툴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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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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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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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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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도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.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